인수 가격 아니고요 매매 가격 2억대 그리고 대출받으면 1억대 인수가 가능하고 거주까지 가능한 매물입니다 자 거주까지 가능하면서 월세까지 그리고 내 집 앞에 주차까지 그리고 1층에 상가까지 있는 매물인데요 현재 건물 매매가 2억 6천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면 1층에는 페인트 업 하시는 페인트 가게 들어가 있고 현재 외근 중에 라고 하십니다 끝이 너무 잘 들어오니까 걷어버리면 창도 큼직하게 거실 창이 하나 있고 주방 공간 싱크 공간도 이렇게 쿡탈 레인지 옵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층에도 방으로 한 칸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도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도 충분히 방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각비BS 아멘